오늘은 광명동굴에 놀러왔어 와 여기는 빛의 공간 광명동굴 내부에 있는 빛의 공간이야 너무 예쁜데 동상으로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다 그럼 다음 코스로 고고 방금 빛의 공간을 지나면 이렇게 아쿠아월드가 펼쳐져 있어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와 생산이 너무 적은데 너무 작아 동굴 안에서 빛의 공간 아쿠아월드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조금 놀라운 정도 이번에는 아쿠아월드를 지나서 황금길 황금길 코스인데 이렇게 영상에는 잘 영상에는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바위 주변에 황금색의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 머리조심 자 그럼 어제부터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광명동굴 속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사성경영 당신이 잊고 있었던 동화 속 세상 꿈과 환상을 넘치는 그 마음같은 세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잠시 공격 공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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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